아 아 아 아 마시토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내가 친구들을 좋아하면서 아주 신기한 음식 가져왔어 아쉬웠는데 바로 신이오입니다 와아아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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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은아 오늘 우리 신이오 여섯 개 있는데 하나부터 먹을까 이거 오케이 이거 자 그럼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흰색 흰색 친구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친구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우와 저한테도 있어요 우리 이제 먹어보자 트리 맛이에요 맞아요 트리 맛이에요 트리 먹어봤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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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맛있어 으응 으응 이번에 내가 골라볼게 오케이 네 으응 으응 이거 먹어볼게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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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친구들 이게 신이한거 많은거 같아 빨리 뜯어 배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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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랐어 으응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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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이게 신이 있고 여기 싸당이 있는거 같아 으응 송싸당 같아 송싸당 응 이거 뭐야 이거 무지개 치워드 무지개 봐봐 와우 무지개 먹어볼게요 우와 으응 으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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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씨인데 이거 과재맛인가? 야미 야미 친구들 음식 먹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요 씻었어? 이거 먹어보자 진짜 식빵 같아요 진짜 식빵 같아요 진짜 식빵 같아요 싱어들 이게 식빵 같지만 그냥 발공한 시리어 맛이에요 오케이 뜯자 뜯자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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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친구들 이게 코코 모양이에요 파란색 코 빨간색 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궁금해 궁금해 어떤 맛이야?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는데 어떤 맛이냐고 답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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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어볼게요 친구들 콧맛이에요 짜잔 아기사로입니다 보내 봐봐 친구들 내 아기사로 모양 없어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아? 마슈 마슈 그래도 색깔이 예쁘잖아 단아 여기 색깔이 더 예뻐 마슈 그래도 먹어보자 오케이 네 맛은? 네 맛은? 네 맛은? 아기 아기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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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이게 그냥 아기상어 안 나와도 맛있어 친구들 우리 이제 여섯 개 다 먹어봤는데 우유에 타먹어야지 우유에 타먹어야지? 다시요 빨리 우유에 타먹자 타먹자 나이스 이제 내 차례 예의 이건 맛있어 맛있어 이건 맛있어 이거도 맛있어 와! 잘 먹겠습니다! 와우! 오! 맛있다! 친구들! 우리 오늘 신기한 신의어 먹방 해봤는데 재밌어나요? 네! 먹방 해봤어요! 맛있었어요? 네!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신기한 걸로 만나요! 안녕! 먹방!